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봄봄봄 콘서트가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문화 콘서트는 레크리에이션과 행운권 추첨 그리고 성악가들의 무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는 원주 시민이 음악으로 하나됨을 누리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문화 콘서트가 되길 바란다고 인삿말을 전했습니다. 콘서트에선 안세권 테너를 중심으로 팬텀 프렌즈가 지금 이 순간, 내순 도르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 친숙한 멜로디의 성악 무대를 펼쳤습니다.